안녕하세요. 치환님. 저는 금년을 하고 싶습니다. 금년을 하는 명상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여성분인 것 같은데요. 전 다이어트가 참 힘들어요. 매일매일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다이어트는 정말 내일부터인가요? 먹는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아요. 특히 단것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끊기가 참 힘듭니다. 치환님.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될 수 있는 그런 명상을 부탁드립니다. 아... 이 두 분의 제가 내용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명상을... 이런 명상 만들어주세요. 이런 명상 만들어주세요. 사실 이 명상은 다 어떻게 보면 청체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 마음에 다스리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명상으로 돌입할 수 있고 그리고 고요해지는 그런 마음 수련법인데 이 두 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금년을 하고자 하는 마음. 생기는데도 왜 안될까요? 이게. 그리고 내가 단것을 먹고 싶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이게 왜 3일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그 나쁜 습관이 고쳐지지 않을까요? 차환님. 이게요. 우리가 이제 뭔가 정말로 집중하고 노력할 때 잘 안됩니다. 인간이라는 뇌 구조가.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머릿속에 보존되어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학습되어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이 어떻게 보면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명상에서 얘기할 때는 아까 전에 우리 프로이트가 얘기했듯이 90%가 이 보존된 기억과 학습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에고라고 표현하고 까르마라고도 표현하지만 이곳에 있어서 새로 내가 뭔가 하려고 깨어있는 마음이 딱 생길 때 이걸 고쳐야 되겠다. 라고 딱 생각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 무의식과 싸우게 돼요. 싸움을 합니다. 싸움. 그래서 하다가 싸움에 져서 그냥 포기하고 지금 내가 의식하고 매일 습관과 학습되어 있는 그 삶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가 없고 나쁜 습관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딱 보잖아요. 딱 발견하면 우리 뇌는 아 우리 본능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드라고 하죠. 본능은 적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으라는 무의식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말이에요. Give me chocolate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때 내려온 먹기 살기 힘든 그 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걸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야 된다. 생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무의식이 일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가까이 가요. 그리고 우리는 본능이 먼저 발생합니다. 본능이 발현됩니다. 그러면 음식의 맛을 봅니다. 이건 가장 본능적인 겁니다. 맛있어요. 음식이 특히나 이제 단음식 크림이나 빵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보면은 우리는 더 그 음식에 대해서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내가 그 음식 앞에 가게 됩니다. 계속 손이 가죠.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좋아요. 달고 맛있고 그러면 우리 뇌는 그걸 딱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아 이 달고 맛있고 이걸 먹게 되면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먹는 무의식으로 갔다가 이게 이제 습관이 돼요. 학습 습관 보존됩니다. 머리 속에 기억이 돼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이걸 먹었는데 이건 너무 맛있고 이걸 먹었을 때 난 기분이 참 좋아졌어. 그러면 이게 습관으로 딱 박혀서 무의식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학습하게 되죠. 학습하면은 영어를 배우듯이 내 몸에 베이게 돼요. 베이게 되면 음식을 딱 보는 순간 초콜릿이나 단음식, 사탕, 빵 맛있는 거 먹는 순간 아 맛있다라는 게 뇌에서 생깁니다. 생존이 아니라 의식부터 가요. 그렇게 되면 먹게 되고 그리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떤 한 계기가 생기면 그것을 학습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에 기분 좋아합니다. 아 맛있고 행복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더 기억하죠. 그래서 배가 불러도 뇌구조는 계속 단음식을 보고 맛있는 걸 보면은 처음에 생존을 위해서 먹었던 무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학습으로 반복된 내가 맛있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것의 리드가 돼요. 그러면 이 뇌는 고마움을 느끼고 사람이 화가 나든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본능적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걸 또 학습합니다. 인간은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 빵을 보든가 아이스크림을 보든가 초콜릿을 볼 때마다 이걸 먹어야 되는 몸이 그냥 가요. 뇌구조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담배도 똑같아요. 담배 다이어트 얘기를 했지만 급련하고 싶어요. 채화님 어떻게 하면 급련할 수 있을까요? 이 습관을 굳히고 싶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담배를 어떻게 배우게 돼요? 저는 담배를 입이 아예 대보지를 않았지만 담배 피는 거의 많은 청소년들이 멋있어 보인다고 피게 됩니다. 저희 친구들도 옛날에 영웅본색이나 성냥깨비 물고 담배 이렇게 불면서 총 쏘고 이런 영화를 보면서 담배 피는 모습이 유난히 더 멋져 보여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도 예전에 담배 피는 남편한테 신랑한테 반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멋있는 그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때 어찌 보면은 담배 피는 그런 멋진 영화배우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피워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요? 바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행동하죠. 그러면 그걸 또 학습합니다. 보상을 해요. 내가 멋있는 사진을 찍어보고 이런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반복되면 뇌에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무의식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태우는 아버지나 어머니에 태어나고 자란 자녀분들은 담배를 태울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끊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무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도 멋져 보이고 싶은데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뇌 구조는 어찌 보면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습관에 의해서 뇌몸은 스스로 죽어가요. 근데 그걸 몰라요. 비만과 흡연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 모든 질병에 가장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인데 이 비만과 흡연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해요. 마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게 급련을 하는 명상일 수도 있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명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담배를 태우고 싶다라는 계기가 생기던가 행동을 딱 생기면 그 순간 내가 왜 담배를 태우고 싶어하지 라는 호기심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호기심 머릿속에 어? 내가 왜 단 걸 먹고 싶어하지?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호기심을 한번 이걸 담배를 태우게 되면은 암에 걸릴 확률도 많고 냄새도 나고 이도 누래지고 손의 냄새도 나고 주위의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리고 담배를 태우면 담배를 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불리하고 그리고 어디 가나 불청객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담배 피우려면은 밖에 나가서 요즘 담배 피울 장소도 별로 없고 이렇게 호기심을 딱 떠올리는 순간 아 담배가 내 삶에 불필요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내 삶을 불리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알아차림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음챔김이라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마음챔김과 마음다스리기에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의심을 해보세요. 그리고 왜 이럴까라고 호기심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단 걸 먹고 싶다 라는 왜 이걸 단 걸 먹고 싶을까 호기심을 한번 의구심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왜 먹고 싶지? 단 걸 먹으면은 살이 찔 테고 체지방이 올라갈 테고 그리고 피도 끈적끈적해진다고 하는데 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리고 이도 썩을 끄고 살도 찌고 그리고 돈도 들어 케이크 사려면 돈도 비싸잖아요. 요즘 케이크 한 조각이 비싸더라고요. 밥값이에요. 거의 아 내가 왜 이걸 먹고 싶어 할까? 라고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 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챔김 마음 다스리김 영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고요해져요. 아 아니구나 뇌에서 가장 젊고 가장 항상 깨어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이 전전두엽 피질입니다. 여기 앞이죠. 전전두엽 피질 이곳이 항상 깨어있고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뇌작용 중에 전전 이게 피질 우리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담배를 피면 안되는 걸 항상 이해하고 깨어있는 우리 뇌 구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요. 정말 불리하고 불행하게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어디 스트레스를 받든가 고통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꺼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전전두엽 피질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든가 힘든 일이 생기면 단계 땡기고 담배를 태우게 되죠. 이게 상호작용이 같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과학적으로 뇌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면 이게 모든 게 톱니바퀘처럼 이렇게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뇌에서 가장 우리가 깨어있고 항상 무의식을 깰 수 있는 그 전전두엽 피질에 깨어있어야 하는데 명상을 할 때 이 전전두엽 피질이 굉장히 발현을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명상이 안되잖아요. 그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를 입에 대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을 끊고 싶은 분들은 똑같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단 걸 먹어야지만이 내가 폭식을 해야지만이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깨어있는 부분 명상할 때 깨어있는 이 부분 전전두엽 피질이 항상 꺼집니다. 회로가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우리가 잘 챙김하다 보면 내 머리와 내 마음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 구조 유식이라고 하죠. 유식의 구조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전두엽 피질이 꺼져버리면 오래된 습관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것만 명심하세요. 그러면 전전두엽 피질이 항상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명상입니다. 고요하게 눈을 감고 하루 10분씩만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잠들기 전에 10분씩만 나의 전전두엽 피질을 깨어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무의식이 자기 전 잠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마음의 무의식을 말랑말랑 할 때 그때 내가 깨어있는 무의식을 발현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100일 동안 명상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에서는 천 일 도면 그것을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양치하듯이 식사하듯이 꼭 마음을 챙기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 청소를 하루만 하지 않아도 먼지가 소폭히 쌓입니다.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만큼 먼지와 욕심과 고통과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없어요. 항상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고요하게 나를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을 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10분씩만 하루에 화장실 청소하고 방 청소를 하면 항상 깨끗하듯이 매일 10분씩만 하루에 차를 닦으면 깨끗하듯이 내 마음도 매일 10분씩만 잠들기 전 자기 전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닦으시라는 겁니다. 휘점명상 하십시오. 삶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요즘은 boo faits 희으로 생긴 팀 let's do phone mund 점 mir 수